코미디 빅리그 200회 특집 이거 나에게 뭐지? 너무 싫어! 너무 싫어! 밥줄 저에게 있어서 코빅은 세 번 많이 받으세요, 형님! 나의 기분을 업 시켜주는 그런 걸 저에게 코빅의 의미란 아이, 불안하다! 이게 뭔 일이래! 오린돈하고 좀 피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